안녕하세요 SK증권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3월 첫째 날이고요 이효석의 YG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YG랑 아이디어가 섞여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날 월요일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열렸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까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정말 인플레가 걱정이 된다면 파월이 이렇게 하겠냐는 내용을 축구 경기에 제가 비유를 해서 좀 재밌게 설명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에 비유해서 그 내용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거의 400포인트 가까이 3% 그리고 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은 거의 좀 회복을 했고요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장중에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의 기본 시나리오대로는 일단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매크로 안심하긴 어렵지만 기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금리가 어쨌든 여기서 더 올라가진 않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횡보 또는 좀 하락하는 모습 유가도 마찬가지 모습 보이면서 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다행이다 이렇게 빨리빨리 할게요 자 뭐 시청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 음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올린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좀 다시 빠르게 회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이 바닥에서 그래도 가격을 조금 지지를 받으면서 조금 진정이 되고 있다 너무 셀오프가 30%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지지를 받고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 모습을 지금 어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미국 금리가요 이제 그 전날 이제 금요일날 1.6%까지 장중에 갔다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고 제가 이제 그리는 시나리오는 1.5 수준에서 일단 옆으로 횡보 왜냐하면 1.5%가 좀 여러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많이 올라서 2%를 가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유가가 조금 며칠 좀 빠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60불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이번 주에 여러가지 유가와 관련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3월 1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그러니까 한국 수출입 데이터 나왔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간단히 말씀드리겠고요 연준에 보면은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가 있어요 이분도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양책이 지금 이제 상원에서 협상을 오늘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언제 통과시킬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약간의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저희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야 이거 빠졌다 라고 해서 뭐 그냥 통과 되나 보나 했는데 좀 내용을 보면은 펠러시 의장이 그것도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외신에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약간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2월 차이신 PMI 나올 거고요 수요일 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은 오펙 회의가 있습니다 이 오펙 회의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유가 전망에 있어서 중요하다 파월이 또 연산하네요 이제는 파월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고용보고서도 나오고요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월초라서 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자 이 그 산업통상부의 수출입 데이터는 사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월초가 되면 이거는 한 번 애널리스트가 보고서가 나오지 않더라도 한 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신 다음에 꼭 한 번 들어가 보셔서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링크 달아 드릴게요 꼭 들어가셔서 한 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가 좋아졌고 얼마나 좋아졌고 그런 건지를 좀 감으로 좀 익히시는 게 좀 좋아요 내용 보시면 중요한 거는 지금 전체 수출도 중요하지만 이게 조업일수가 어떻게 되느냐 즉 이제 설날이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 월간 수출 이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평균 수출이라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평균 쪽으로 봤을 때 하루 평균 얼마큼 늘었냐 줄었냐 했는데 일단 5개월 연속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증가율은 26.4%로 4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반도체 이게 항목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 뭐 있는데 반도체 일평균 수출 30% 늘었고요 자동차는 70% 늘었습니다 화학 40% 이게 주요 품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지표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꼭 보세요 여기 들어가셔서 브래너드 연준 이사입니다 이분이 되게 좀 앞으로도 굉장히 여러분 보시기에도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옐런 재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이분이 재무부 장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미모의 여성이기도 하고 좀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아마도 지금 이제 파월의장이 내년에 이제 인기가 만료가 되는데 이분이 후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좀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되는데 이분이 요즘에 보면 어제도 이제 발언을 했는데 단기 자금 시장의 약점이 아직도 여전하다 시스템 개선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 얘기는요 지금 아직도 좀 부양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 자금 시장이 지금 엄청 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약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거 채권이든 MMF든 뭐 이런 거 팔 생각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딱 받쳐놓고 스탠딩 레포 이런 거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제 하셨습니다 이분 좀 잘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펙 회의가 목요일 날 있습니다 자 이 회의는 중요한 거는 저기 그 일단 지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유가가 이렇게 낮았을 때 이거는 6개월 전에 유가 흐름이거든요 녹색이 유가가 낮았을 때는 야 이거 유가 좀 올랐으면 좋겠다 제발 뭐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60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좀 아 이거 좀 이제 좀 생산 좀 더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모여서 그렇게 하겠죠 오펙 플러스 회의라는 거는 오펙 회의랑 이제 러시아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감산 얼마나 할까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구누구 아유 근데 나는 지금 옛날에는 유가 너무 낮아가지고 감산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러다 나 굶어 죽겠어요 이런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나도 좀 생산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이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한복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생산을 좀 더 하고 싶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격이 움직이면 생각도 바뀐다 늘 말씀드렸고요 원유 선물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커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앞으로 2026년까지 계속해서 유가가 빠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고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이유는 뭐냐 유가가 왜 빠지냐 경기도 좋아진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올라가면 생산할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게 유가는 디플레이 압력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고용보고서는 그 중요한 게 그 헤드라인 수치 즉 그러니까 고용이 몇 명이라도 됐어요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업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좀 이런 얘기들 또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실업자를 총 인구수로 나눈 이 실질적인 실업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표된 실업률이 실업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가 그 일자들을 좀 구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 중에서 못 구한 사람들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잖아요 근데 브레이너드 연주의사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여자분께서 지난주에 연설을 하셨어요 이게 실업률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지만 내가 계산하는 실질 실업률은 요건데 보라색인데 아직도 요거 10%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왜냐하면 총 노동 인구로 나눠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실업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계속 내려왔었죠 코로나 때문에 확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왔는데 옆으로 조금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이제 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노동 참가율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일자리가 노동 참가율은 난 일자리 구할 사람이 확 줄었다가 확 늘었다가 지금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분모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높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라는 얘기고 이걸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실업률 단순히 그 실업률 숫자는 아니면 고용 데이터 나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의 내용이 중요한데 아마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연준 의원들이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저임금 노동자들 일자리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60세 이하 일자리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아마도 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요즘에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참 이제 주가가 조정받고 하다 보니까 이분 저분 나와가지고 아 뭐 버블이다 시작해서 이제 뭐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 말이 많아서요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저는 좀 황당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연준이 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 그림으로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으로 자 이제 그 연준이 AIT라고 해가지고 평균 물가 목표제 라는 것을 작년 8월달에 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워낙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알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말씀은 뭐냐면 연준은 지난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너무 지나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싸워왔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걸로 태도가 바뀌었다 굉장히 큰 변화다 그래서 연준이 주가를 굉장히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비유를 하자면 축구 경기 비유를 하자면 인플레이션 팀, 디플레이션 팀이 이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2대0, 3대0 이렇게 되는 거죠 디플레이션 팀이 이제 코로나 딱 끝나고 나서 갑자기 10대0까지 감은 거예요 대량 득자면 성공한 거죠 디플레이션이 막 이러면서 막 코로나 막 하면서 막 노동력도 안 돼 고용도 안 돼 뭐 실업 소비도 없어 막 난리는 난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10대0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 심판을 보고 있는 연준 입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인플레이션 좀 도와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좀 올려줘야 돼 올려줘야 돼 얘 좀 힘듭네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분위기는 한 10대5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도와준데 어떻게 도와줬냐 이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연준의 총 자산은 지금 이제 7.6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또 스물스물 또 많이 올라가요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 날 연준의 그 자산이 나올 텐데 지난주에 그 채권 금리 많이 올랐죠 연준 자산 좀 많이 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좀 더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물가채입니다 물가채를 더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사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물가채라는 것은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왔을 때 좋은 자산이에요 근데 연준이 이 자산을 산다는 것은 특히나 총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정도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축구 경기에서 디플레이와 인플레 축구 경기에서 인플레를 도와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물가채를 계속 더 사죠 더 사요 만약에 지금 아 어떤 분들이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이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요 미국에서 아이고 무슨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급락한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연준 입찰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10대 0으로 디플레이션 이기고 있다가 20대 0으로 인플레이션을 또 완전히 이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연준이 지금도 여전히 지금 물가채를 계속 사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아니라니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준이 만약에 이거 걱정되면 인플레 걱정되면 물가채를 지금 사고 있겠어요 못 사죠 팔아야죠 지금 오히려 인플레이션 너무 인플레 야 너무너무 인플레 심해 그만해 이렇게 되면 연준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보유체를 계속 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생각과는 달리 연준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이제 호주 시장에서 나왔던 게 사버리잖아요 물가 만기 만기 긴 채권 그냥 호주에서 그냥 호주 중앙은 더 사버립니다 연준도 할 수 있어요 YCC 그렇지 근데 당장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연준이 YCC를 한다 그러면 시나리오는 어 주식은 어 그냥 아예 뭐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바로 올라 버릴 겁니다 수직으로 그런데 그걸 안 할 거예요 연준이 왜냐하면 너무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거다 그러나 만약에 금리가 더 올라가고 이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면 그러면 그리고 이제 유가도 안정돼서 인플레이션 뭐 커머더티 가격 상승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덜 해지면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 파월 의장이 또 나와서 아이고 잠깐만 금리가 이거 좀 너무 많이 오르긴 하는데 아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아 작년에 우리가 이제 YCC라고 그거 검토해 놓은 거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주머니 여기 있네 잠깐만 꺼내볼까 아니야 이거 뭐 이것까지 꺼낼 필요 있나 요 정도로만 얘기해도 금리는 아주 뭐 안정이 될 겁니다 그거는 뭐 너무 이제 그 언제 올해 그런 일이 있을지 내년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금리에 대해서도 6주가에 대해서도 저의 전망이 뭐 그런 상황에 되게 는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 축구 경기를 뭐 중계하고 있는 그런 그런 그림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주식 관점에서 생각하실 것은 기업 입장 기업과 소비자가 있으면 기업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어 뭐죠 음식을 만드는 식당을 하시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최근에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그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기업이 이제 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와야 되는 물건 가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소비자한테 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자 이제 짜장면집인데 짜장면 밀가루 가격이 엄청 올라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짜장면 가게 아저씨가 이거 밀가루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거인데 짜장면 가격 올려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비자들이 짜장면 가게 올려봐라 그럼 난 니 말고도 딴 데 사 먹을 때 많아 안 사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PPI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라는 거죠 근데 지금 CPI로 넘어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CPI가 올라가야 지금 연준이 움직이는데 CPI는 아직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 않다 앞으로 근데 당장 당분간 두세 달 동안 CPI도 올라가게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PPI가 올라간 만큼 기업이 CPI가 올라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기업들 중에서 요거는 올라가는데 요거는 못 올라가는 기업은 사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가격 정가 능력이 없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어우 좀 뭐 밀가루 가격은 올라가는데 옆에 있는 막 진짜 좋은 중국집이 있어요 그 중국집에서 오히려 짜장면 가격을 인하한 거예요 아 그럼 어떡해요 나는 망했네 이거 어떡하지 저 집보다 짜장면 짜장면 맛이 솔직히 없는데 저 집보다 비싸게 짜장면을 팔으면 아무도 안 올 텐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제가 이제 테슬라를 예를 들었죠 테슬라가 2만 5천불짜리 자동차를 만들기로 했는데 테슬라보다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들 자신이 없으면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호주에서 어제 일어났던 일인데 요 얘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현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채권 살 거 많아요 채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분이 이제 그 연기금에서 운용하시는 최고 운용자인데 그런 말씀을 하셨다 간단히 네 자 그리고 공지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짐 사이먼스라는 분이 있어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라는 곳인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이분이 쓴 책은 아니죠 이분의 이 저커맨이라는 분이 이 일대기를 사이먼스의 일대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The man who sold the market 그러니까 시장을 이긴 사람 이게 아니고 시장을 풀어버린 사람 와 이게 진짜 굉장히 도발적인 도발적인 제목 아닙니까 시장을 풀어버렸어 완전히 시장은 어떻게 나 다 알아 이런 정도의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을 제가 지금 감수를 했는데요 아 이것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바쁘는데 정리를 뭐 그 3일절을 통해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제 조만간 이 책도 나올 겁니다 한 한두 달 정도 있다가 그 내용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수요일날 수요일날은 3프로티비에 오랜만에 나가기로 해가지고 3프로티비에서 또 이런 재미있는 얘기 재밌고 쉽게 잘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 디플레이 압력을 엄청 말씀드리면서 정용진 그 시가 그 질문을 했죠 만약에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은 그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막 걱정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랬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번 주에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길어졌는데 정말 인플레가 걱정된다면 파월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 진짜 이분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솔직하게 어 디플레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걱정한다 이런 얘기는 저기 어디 좀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와이즈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와이즈 플러스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따가 어 이호석의 아카데미로 이호석 아카데미로 오랜만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